오늘은 이거 에러가 나서 이제 어 처리하는 걸 검색해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외국사람이 어 이렇게 여기 있죠 링크 위쪽에 오른쪽에 어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이 분이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어 그저 사용자 문서 쪽으로 가서 그죠 어 내 컴퓨터 문서 그죠 문서 문서에서 문서에서 콜 오브 디트 있죠 콜 오브 디트 들어와서 이걸 올드로 만들려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음 올드 이런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변경시킨 다음에 들어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어 이거죠 어 그래 다시 플레이 함 시작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어 그저 어 에러가 나는거 이제 문제를 어 해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